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최명희 문학관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올해 초부터 고 최명희 작가의 유족이 문학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약속했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 운영 능력이 부족한 곳에 위탁을 맡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최명희 문학관. 전주에서 낳고 자란 혼뿔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삶과 문학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문인들로 구성된 혼뿔 기념사업회가 20년 가까이 운영을 맡아 문학 강연과 세미나, 백일장 대회 등 연간 90여 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 최명희 작가의 친동생 등 유족들로 구성된 최명희 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맡은 올해는 단 한 건의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기간에 한옥마을의 문화시설들이 연례적으로 진행했던 다양한 체험행사도 올해 최명희 문학관은 열지 못했습니다. 공모 당시 최명희 기념사업회는 저명 작가의 문학 강연과 논문 발표회를 비롯해 혼뿔을 주제로 한 예술 공연 등을 열겠다고 했지만 모두 공수표가 된 겁니다. 불과 열 달 사이 8명의 직원을 채용했지만 모두 자리를 떠났고 지금은 관장 한 명만 남아 문학관의 문을 열고 닫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장은 운영이 미숙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 운영단체로부터 제대로 인수 인계를 받지 못했고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역량이 부족한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영단체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